안녕하세요. 주가나 콜센터에 제 소원 하나 신청할게요. 뉴이스트 노래 중에 너네 누나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처음 시작에 민기님이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하는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 다른 멤버들 버전도 듣고 싶어요. 각자 스타일로 나레이션 해주세요. 이거 원래 버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 버전.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너네 누나야? 혹시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해도 될까? 내가 좋아해도 될까? 러브가 해달라는 거니까 백호는 또 땀을 흘리고 있구요. 배꼬바라 스타일로 하면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백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아론 가요? 아론가요 아론?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너네 누나야?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해도 될까? 삐잉! 잘했어! 풍이 형은 잘하네. 아, 진짜로 보다 들어. 입도? 없도? 귀엽게 잘했어. 쟤야! 주간 아이돌 사상 처음으로 주머니에서 눌렀어요. 몰입한 거예요. 주머니가 담에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사투리 제가 살던 고향 아니죠? 사투리 버전. 좋다 좋다 좋다. 강원도 강릉 버전으로. 좋다 좋다.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 누나. 혹시 남자친구 있나? 남자친구 있나? 없나? 없나? 그러면 내 좀 소개해줘. 오! 강원도 사투리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산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강원도 사투리 이거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잘 못 써요. 그래가지고. 자,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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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한 걸 못한다. 친구야. 저기 아르바이트생 너네 누나야? 잘한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좋아해도 될까? 잘한다. 와우. 잘하네. 윤기자네 윤기자. 윤기자야. 아이, 담백하게 잘하네. 담백하게 잘했어. 담백하게 잘했어. 담백하게. 담백하고. 어. 담백하고. 담백하고. 어딨어? 담백하고. 담백하고.